어디 갔나 안지우 지우야 아빠 엄마 말 안 들을 거야? 지우 혼자 막 그렇게 갈 거야? 과자 고기 지우 엄마 말 안 듣는 나쁜 어린이인 것 같아 이제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고 월데월드도 안 데려가고 그래야 되겠다 난 안 들어서 그래도 돼지? 안 지어? 그래도 돼야 안 돼 어? 나쁜 어린이라서 재밌는 거 안 해줘야 되겠다 나쁜 어린인데 어떻게 해줘 재밌는 거 감사합니다 저 엄마 힘들니까 내려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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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기 켜져있어? 쉴 아니야? 왜? 쉴 있어? 깜짝 놀래 응 회의자 끝 שמח 네 넷 넷 넷